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이번 영상은 고구려에 대한 몰아보기 영상입니다. 1편부터 7편까지 영상으로 몰아보기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조선 국경선 바다. 두 번째로 고구려의 서쪽 영토는 사막에 있다. 세 번째로는 고구려의 동쪽 경계. 네 번째로 광개토호태왕 남진정책. 다섯 번째로 유적으로 본 대륙 고구려. 여섯 번째로 사라져버린 고구려 성벽. 일곱 번째로 고구려의 산서성 전투 과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륙사관에서 동의족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륙에 3국이 다 있으면 우리 한반도에는 누가 살았나? 대륙에 3국이 다 있으면 우리는 중국인인가? 대륙에 3국이 있으면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 공정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한반도에는 누가 살았나? 란 질문에는 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도 대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의족이란 선조님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대륙 동부나 북부의 한족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륙 서남 고산 지역의 묘족이 살고 태국, 라오스, 베트남, 북부 고산지대의 몽족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즐겨 사용했던 구슬 장식을 사용하는 민족들입니다. 전통의상은 묘족이나 몽족이나 비슷합니다. 우리 고구려 전통의상이랑 비슷합니다. 그들은 치우천왕을 승배합니다. 그런 그들은 왜 한족에 융합되지 않고 아직까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교류가 되지 않고 한족화가 된 사람들이 고산 지역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고구려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꼭 고구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고구려 풍습이 백제이고 신라입니다. 지금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나 도로의 확장성 때문에 그들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는 중국화가 되겠죠. 지배집단인 화하족과 500년간 섞여서 살다 보면 지배집단의 풍속 언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주던 지배세력은 한반도로 옮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화하족의 지배집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는 갈라졌고 대륙에 있는 당군의 후예들은 한족화가 되어 우리랑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대륙에 삼국이 다 있으면 우리는 중국인인가? 란 질문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이 없었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삼국이 존재했고 그때 삼국의 사람들과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로서 같은 민족입니다. 역사에는 땅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중국뿐이죠.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이라는 집단과 한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족이 차지하는 땅은 3분일 뿐이고 나머지는 55개 소수민족이 차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중국 땅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독립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 공정을 땅의 역사로 시작하여 지금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 우리의 민족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흉노, 돌궐, 말갈, 여진, 외, 예, 맥, 북방족과 동의족을 말하는 민족들입니다. 삼국인 고구려 신라 백제는 예맥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돌궐과 흉노는요? 신라의 지배충은 흉노입니다. 고구려의 지배충은 돌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이 탄생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바래, 고려, 거란, 금, 원조선청을 이어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늘 싸웠습니다. 바래도 신라와 싸우고 고려와 거란 그리고 금나라도 서로 싸우거나 칭교하거나 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적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하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의 민족이니까요. 대륙이 삼국이 있으면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뭐가 다른가? 란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억지 주장으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낭랑군이 북한평양이라고 우리 학계에서 그리 말하고 있으니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낭랑군은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낭랑군은 우리의 선조들의 땅에 10분 1도 안 됩니다. 낭랑군 하나 쳐들어와서 뺏었다고 우리 한민족을 다 뺏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옆나라와 지내다 보면 전쟁은 느릿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사를 키우고 이름을 남기시는 장군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는 아주 먼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들이 살고 있고 한 번도 뺏겨본 적 없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역사를 가지고 이 땅을 후대에 천년 만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뺏기지 않았냐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범으로 강제 점검한 겁니다. 국제법상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부터 시작합니다. 헌법의 글이 되어 있습니다. 작아진 역사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다물을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했습니다. 고조선 시절 한나라에게 패하여 땅을 뺏기고 그것을 우리 자랑스러운 고구려가 되찾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시간 개간하여 일구어낸 소중한 옥토. 잊지 않고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 정사를 많이 보고 우리나라 3국의 강역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나라에서 고조선을 침공해서 설치한 한사군. 한나라는 왜 북한 평양까지만 침공했을까 입니다. 만주의 드넓은 옥토는 왜 공격을 안 했을까요? 그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국가가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유적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의 땅을 얻고 나서 멀다는 이유로 공손시에게 자취를 줬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장소의 역사는 고구려와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연나라와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이 끝이 없이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를 공격하던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등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만 바다를 건너서 공격할까요? 백제와 신라도 바다를 건너서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북위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사가 한 건 있습니다. 기마병들이 백제를 공격했다고 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공격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저 기사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록을 왜 썼을까요? 화하족 입장에서는 뼈아픈 기록이잖아요. 동쪽 오랑캐한테 공격했다가 패하고 왔는데 왜 기록을 남겼을까요? 사실을 그대로 써놓기 위해서 남겨놨겠죠. 지금부터 바다를 건너서 공격했다는 기록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한서 지리지에 나와있는 낭랑군, 요동군, 현두군, 요서군의 흐르는 강들을 보고 중국 사설을 보고 갈석 위치를 추정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서 지리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하는 위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비정한 위치입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게요. 갈석산, 갈석산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석산을 넘어 조선으로 가거나 고구려로 갑니다. 그래서 갈석산은 화하족과 고구려의 국경선이 됩니다. 현재 하북성, 동북쪽에 있는 갈석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갈석산으로 역사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백석산을 보고 역사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들어가서 섬서성과 산서성의 경계선에 갈석산이 있다는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갈석산 아래에는 바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입니다. 그것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큰 강이 모여서 하나의 바다가 된다. 큰 강이 3개고 작은 강이 수십 개가 모이면 빠져나가는 곳이 협곡이고 집안이 단단하다면 그곳을 빠져나가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협곡의 집안이 조금씩 가겨서 호수의 출구가 넓혀지면 자연스럽게 호수는 없어지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강물이 됩니다. 제가 구글어스로 바다를 설정해봤습니다. 출구는 협곡이고 바다가 되는 지역은 지대가 낮습니다. 남쪽 바다는 해발 약 345m 아래로 북쪽 바다는 조금 높게 잡아보았습니다. 해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면 생기는 깎아지는 해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이 옆으로 흘렀다는 흔적입니다. 물이 흐머리는 옆으로 흐 celebrity의 사랑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흐름으로 흐elve이 있습니다. 물이 흐름으로 흐停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흐릟이 있습니다. 물이 흐 zebra에 찍힙니다. 물이 흐린된 곳은 흐reas입니다. 물이 흐cation을 실은 고향으로 흐 encoursito가 있습니다. 물이 흐Audience를 알 수 있는 곳은े 흐aha 있습니다. 물이 흐 PROF. 물이 흐 물이 흐릅니다. 아멘 황제가 갈석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다 한서지리지에 보시면 바다의 서쪽에서 흐르는 강들을 남쪽 바다에 들어간다 아니면 북쪽 바다에 들어간다 남쪽 해양수로 들어간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서군에 속한 강들입니다 참유수가 북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현수가 동쪽 유수로 들어간다 유수는 남쪽 해양수로 들어간다 유수는 먼저 세외로부터 나와 남쪽 바다로 들어간다 당치수가 도화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하관수가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의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낭랑군에서 흐르는 강들을 보시겠습니다 대수는 서쪽으로 흘러 대방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점재연, 수성연, 중지연 폐수연, 폐수는 서쪽으로 증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분려산에서 열수가 바로 나여 서쪽으로 흐르다 점재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세강 모두 다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바다의 오른쪽에서는 하나의 바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석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다, 장성이 시작하는 곳, 낭랑군 수성연, 요서군, 강이 출구, 갈석산을 넘으면 고구려 등등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설을 하나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천 4기 갈석산을 끼고 오른쪽으로 끼고 바다로 들어간다 주석으로는 공항국이 말했다 갈석은 해안가에 있는 산이다 서광이 말했다 해는 어느 판본에는 하라고 되어 있다 세근 지리지에서 말하길 갈석은 북평, 여성연의 서남에 있다 태강 지리지에서 말하길 낭랑군 수성연의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시작하는 곳이다 수경에서 말하길 요서군 임유연의 남쪽 강 가운데에 있다 아마도 갈석산은 두 곳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갈석산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바다로 들어간다란 마땅히 북평에 있는 갈석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석산은 바다로 진입했다라는 말과 갈석산이 두 곳인데 낭랑군에 갈석산이 있고 요서군에도 갈석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서 지리지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돌아 황하로 들어갔다 주석을 보시면 안사고는 갈석은 바닷가에 솟은 산이름이다 우가 이 산에 오른쪽을 끼고 나아가 황하로 들어갔는데 거슬러 올라갔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갈석산은 바다에서 강으로 진입한다는 말입니다 강과 바다 그리고 갈석산이 같이 있어야 하는 곳 이어만 합니다 회남자 5위는 동방의 끝으로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의 나라를 관통한다 주석을 보시겠습니다 갈석은 요서의 경계인 해수의 서쪽에 있다 조선은 낭랑군의 현이다 관은통이다 대인국이 그 동쪽에 있다 장규길이 상고하니 태평어람에는 산자가 없고 그 주석에서 갈석산은 동북 바다에 있다 조선은 동인이다 동방에는 대인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갈석산은 요서의 경계인 해수 해수는 바다와 강의 서쪽에 있다 라고 합니다 태평어람에는 동북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전 고구려 편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해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문을 보실게요 안상섭 오른쪽 갈석을 끼고 하로 들어간다 강이 흐르고 해안이다 지금의 북평군 남쪽 이시별이다 즉 좌갈석은 고구려 땅 가운데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석산은 우갈석은 강이 흐르고 해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좌갈석은 고구려 가운데 위치한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서에서 나왔듯이 바다와 강화구가 같이 있어야 하는 곳 갈석산은 요서군 동북 바다에 있으며 황하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수경에서 말하길 요서군 임유연 남쪽 강에 갈석산이 있다 한서 지리지에 참유수 하류의 영지연 고죽성이 있다 라고 하니 이곳이 고죽국 성인 금성이다 낭낭군에 속한 흐르는 강들 대수와 패수 그리고 열수에 공통된 점은 서쪽으로 흘러 점재현 중지현 수성현에서 바다로 빠진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이곳이 수성현이 되고 낭낭군 수성현에 있는 갈석산에는 장성이 시작하는 곳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까지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요수는 황하강이고 현재 지금의 분수는 압록강입니다 저간약한 화하족과 우리 고구려의 국경은 요수를 넘어 영주에까지 이른다 즉 동황화강을 넘어까지 고구려의 땅입니다 사마천사기 권육진시황본기 제육 그 영토는 동쪽으로는 바다와 조선에 이르렀고 바다는 바래의 남쪽에서 양주 소주 대주의 동쪽 바다를 가리킨다 동북쪽에 조선국이 있다 괄지지에서 말했다 고려의 수도는 평양성이며 본래한의 낭낭군의 왕엄성이니 고조선이다 북쪽으로는 황하를 변세로 삼으니 아울러 음산에서 요동에 이르렀다 집회 지리지에서는 서하군의 음산현이 있다 하였다 영주 하주 승주의 북쪽에 있는 황하를 가리킨다 음산은 삭주의 북쪽 변세 바깥에 있다 황하 옆 음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요동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아 북방 경계로 삼았다 우리가 북방 유목민이라고 생각하는 흉노나 선비 거란 등이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면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방어를 할 수 있고 중심이 되는 성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떠돌던 유목민들의 사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성을 쌓고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돌다가 그 성에 와서 방어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은 유목민들 뿐만이 아닌 정착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유목민들만 살았다고 하면 지식이 짧은 겁니다 사람은 고작 백사를 넘기기 힘듭니다 천년 이천년을 지나면서 또한 삼천년 오천년이 지나면서 사막이 아닌 곳이 사막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북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지역의 사막보다 훨씬 큰 사막이 오천년 전에는 사막이 아닌 나무가 많고 물이 흘러 물고기도 살고 동물들도 많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영상을 여기 위에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막인 그곳에 농사도 못하는 그 땅에 왜 성을 쌓았을까 합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 방어를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했던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사방을 경계하여 방어를 합니다 그곳은 하나의 나라가 들어섰던 고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사막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성들을 보시겠습니다 흑수고성입니다 흑수말갈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흑수말갈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화하족들이 흑수말갈을 저 멀리 흑룡강으로 밀어버렸지만 그곳에서 화하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곳이 흑수말갈 지역인 흑수국입니다 고구려가 한반도 위에 있는 압록강에서 저 멀리 있는 서역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는 믿기 힘듭니다 압록강에서 흑수말갈까지의 직선거리가 2000km 나옵니다 수당 시절 고구려가 6천리였다고 합니다 당척 1리에 540m이고 6천리면 3,240km 나옵니다 고구려는 흑수말갈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도에 보이듯이 흑수고성 아래에 신성이 있습니다 구글어쓰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어쓰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어쓰로 가보겠습니다 무이시에 있는 신성입니다. 입구에 둥그렇게 치가 있습니다. 성벽에도 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 백과에 무이시 신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바이두 지도에서도 신성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청나라 1700년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신성입니다. 성벽을 보시면 300년뿐이 안 된 성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래되어 보입니다. 꼭꼭 숨기느라 고생드라고 있습니다. 절이 멋진 성을 왜 비밀로 하겠습니까? 이상합니다. 고구려의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백암성과 신성이 고구려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서쪽 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주석에는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금의 라우닝성 심양에서 오른쪽에 산지에 있다고 합니다. 산에 있는 성이면 신성이 아니라 신산성이 되어야 됩니다. 335년 봄에 신성을 축조하다. 나라 북쪽의 신성을 축조하였다. 이때부터 신성이 존재했었습니다. 339년에 전현의 군대가 신성에 이르렀다가 돌아가다. 연해왕 모용왕이 침략해와 군대가 신성에 이르렀다. 왕이 화약을 요청하니 돌아갔다. 연나라에서 신성이 멋져서 부러운가 봅니다. 400년에 후연이 신성과 남소성을 빼앗다. 후연의 왕. 모용성이 우리 왕의 예절이 오만하다고 하여 몸소 군대 산만을 거느리고 습격하여 왔다. 표기대 장군 모용이를 선봉으로 삼아 신성과 남소성 등 두성을 빼앗고 700여리의 땅을 넓히고 5천여 호를 옮기고 돌아갔다. 이 기사의 내용은 믿기 힘듭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시면 신성을 수리합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547년 가을에 백암성과 신성을 수리하다. 백암성을 고쳐 쌓고 신성을 수리하였다. 물론 147년의 차이가 있지만 광개토대왕이 그만은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이 아닌 소개토대왕이 돼야 합니다. 551년 가을에 신성과 백암성에서 돌골에게 승리하다. 돌골이 와서 신성을 애워 쌌으나 이기지 못하고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왕이 장군 고우를 보내 병사 만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게 하여 이기고 천여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한반도에 고구려가 있다면 돌골은 어디에 있는 나라길래 왔을까 생각해봅니다. 신성은 고구려 서쪽 끝이라고 보실 수 있으나 서쪽 경계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부여가 있고 부여 동쪽으로는 동부여 그 동쪽으로는 음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옥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서 서경에 위하면 동쪽은 바다에 닿았고 서쪽은 사막에까지 이르렀다. 구복의 제도 이내에 있는 것은 말할 수가 있으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황역 밖은 여러 번의 통역을 거쳐야 이르게 되어 한인의 발걸음이나 수레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요 나라로부터 주대에 이르기까지 서역은 백환을 바쳤고 동의에서는 숙신의 조공이 있었으나 모두 여러 해가 지나서야 도달하였으니 그 머나먼 거리가 이와 같다. 여기에서 말하듯이 동쪽은 바다 서쪽은 사막입니다. 만주에 있는 네몽골 사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곳에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정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나 사서의 지역을 보시는 것보다 이런 식의 사서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명나라 조선에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도난고성, 누란고성, 미란고성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에도 예전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성을 쌓아 살지는 않습니다. 세계의 성을 보시겠습니다. 도난고성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란고성입니다. 미란고성입니다. 백제의 도성 위례성 그곳은 고려사 지리지 직사년 직사년은 본래 위례성으로 백제시조 온조왕이 계곡하면서 이곳에 도읍을 세웠다. 뒤에 고구려가 이곳을 차지하여 사사년으로 고쳤으며 신라가 그대로 이어받아 백성군의 영연이 되었다. 고려 초의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 구년의 천안부에 내속하였다. 뒤에 간무를 두었다 고려에 와서 하양창을 경향현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어 염장관을 겸임하게 하였다. 구구로스로 직사년을 보시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구는 우리가 고려를 고리로 고구려를 고구리로 말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 사용하고 있으니 고려나 고구려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불리워졌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신조어나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상품은 새롭게 태어나는 말로써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습득합니다. 하지만 늘 있어 왔던 고유명사를 누군가에 위해 바뀌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려나 고구려 할 때 쓰는 여의 한자를 고울려 또는 나라 이름 리로 씁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시겠습니다. 나라 이름을 말할 때는 리로 발음을 해야 하고 동네 이름을 말할 때는 여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본의 짧은 지식으로 고리나 고구리를 고려나 고구려로 발음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광개토태왕 18년 서기 409년 가을 7월에 나라 동쪽의 독산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백성들을 옮겼다. 이 기사를 보시면 한국 학계에서 말하는 고구려의 동쪽에는 바다 뿐입니다. 왜 광개토태왕은 동쪽에 성을 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일까요? 흑수말갈? 흑수말갈이 있는 곳은 북쪽이지 동쪽은 아닙니다. 동쪽에는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영류왕 14년 631년 봄 2월에 왕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쪽으로 부여성부터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리 남짓이었다. 모두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구당서 동의혈전 고구려 편을 보시겠습니다. 건문은 그 나라가 침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으로 부여성에서 서남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일천여리에 이르렀다. 위 두 개의 기사를 보시면 삼국사기와 구당서의 다른 내용은 동남쪽 바다와 서남쪽 바다입니다. 두 기사의 다른 이유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고구려에서 말할 때는 왕이 있는 곳 즉 수도에서의 기준을 잡고 말을 했을 것이고 당나라에서 말할 때는 장성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구려 동북쪽은 부여성이 있던 곳이고 고구려 수도에서 동남쪽에는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두 기사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사선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한국학계에서 설정해놓은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를 보시면 동북쪽 부여성에서 동남쪽 바다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을가입니다. 그럼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이십니까? 천리장성의 왼쪽에 있어야 하고 천리장성의 시작과 끝에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평양성을 세 곳을 설정하여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북한 평양입니다. 이곳에 설정하게 되면 천리장성은 동해바다에 붙어서 아무도 쳐들어올 것 같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하북성 북경일 경우입니다. 심양에서 요양으로 거쳐 대련시 바다까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해관으로 설정을 한다면 바다를 지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천리장성의 동쪽으로 어떤 다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다고 보여집니다. 631년도에는 특별히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세력은 신라뿐입니다. 금나라, 후구민 청나라 이곳에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금나라와 후구민 청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통일 신라 이전의 한반도는 신라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산서성 인분시 또는 그 위 평유고성에 위치했을 경우입니다. 바다라고 하면 황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황하의 하류 백제 땅이었던 독산성 그 위치의 바다가 있고 위로 천열이 떨어진 곳에 부여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위치는 대륙의 신라를 방어하기 위한 위치입니다. 산서성을 평양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한반도는 고구려의 땅이었던 게 됩니다. 우리는 고구리 신라 백제의 후손입니다. 한 개의 나라가 아니고 세 개의 나라를 우리는 그 나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판타지가 많이 섞여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엄청난 재미를 선물해준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 줄여서 광개토 호태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연호를 영락대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연호를 알게 된 계기는 광개토대왕비가 세상에 나와서 비문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 호태왕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면 영락 4년 기사가 있고 그 후 영락 9년 기사가 바로 이어집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호태왕비 비문을 보시면 영락 4년 기사, 6년 기사, 8년 기사, 9년 기사, 10년 기사, 14년 기사, 17년 기사, 20년 기사, 동부여 침공하여 뺏은 기사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광개토 호태왕비의 비문하고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계 조선에서 재간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광개토 호태왕의 전쟁에 관한 내용 중에 백제와의 전투를 기록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영락 1년 서기 392년 백제의 십성을 빼앗다. 삼국사기 영락 1년 서기 392년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다. 삼국사기 영락 2년 서기 393년 백제의 공격을 막다. 삼국사기 영락 3년 서기 394년 백제의 침공을 물리치다. 삼국사기 영락 4년 서기 395년 패수에서 백제군을 격퇴하다. 이 기사에서 패수가 나옵니다. 패수는 평양 바로 밑에 흐르는 강으로서 광개토 호태왕 이전인 312년 낭랑군을 공격하여 뺏았기 때문에 이미 고구리의 땅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아닌 대륙의 경우 패수가 고구리에서 백제로 흐르는 강이라고 하면 평양의 바로 밑으로 흐르는 강이 남쪽으로 흘러가서 백제의 땅으로 흘러가면 그 패수는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평양성 밑으로 흘러 백제의 땅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한서 지리지를 보시면 패수는 서쪽으로 중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각주에서는 패수는 현재 예성강을 가리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양 밑으로 흐르는 패수는 대동강이라고 하면서 각주에는 예성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영락 4년 이후의 백제 기록이 한동안은 없습니다. 추후 70여 년이 지난 후에 장수왕 63년 서기 475년의 백제 도성인 한성을 함락시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광개토 태왕비의 비문을 보시겠습니다. 영락 5년 서기 395년 비문을 보시면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렀다. 란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륙에서 염수는 신장자치구 청해성 산시성 원청시 네몽골 자치구 시린고러맹시입니다. 어느 나라를 공격한 것인지는 안 써있지만 영락 4년에 백제와 전투를 했고 영락 6년에도 백제와 전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4년과 6년의 사이인 5년에도 백제와 전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락 5년에 비문의 염수에 이르렀다는 말에서 보면 백제의 땅에서 소금호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백제의 땅에서 소금호수라고 생각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백제 위례성 도성에 대한 기사에 미추홀이 등장하는데 그곳은 물이 짜다고 했습니다. 소금호수가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소금호수가 없고 대륙을 보시면 산서성 원청시에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광개토호태왕은 영락 5년 서기 395년에 이곳 산서성 원청시 소금호수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호태왕은 백제의 십성을 빼앗고 패스에서 백제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 백제의 미추홀로 추정되는 소금호수인 산서성 원청시까지 진격하였으니 영락 5년에는 고구리가 이곳 소금호수까지 진격했다고 보여집니다. 광개토호태왕 비비문 영락 6년 서기 396년에 호태왕이 백제의 수십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아리수를 건너 백제의 도성을 압박하고 포위하니 백제의 왕이 무릎을 끌고 스스로 이제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백제의 58성과 700촌의 마을을 얻고 백제왕 아우와 대신 시빈을 데리고 귀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백제는 고구리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장수왕 63년까지 백제와 고구리의 분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태왕은 근 6년간의 업적으로 백제의 58성과 700촌의 마을을 빼앗았으니 이 또한 엄청난 업적입니다. 아리수를 건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수는 과연 어디일까요? 장수왕 때 백제의 위례성 북쪽에 있는 강을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황화강 또는 현재 낙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58성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백제는 요소를 빼앗아 경락했다고 하니 요소와 패스와류, 미츠홀로 추정되는 원청시의 소금호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영락진입니다. 영락이라는 지명이 이 근처에 몇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구글어스로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어 영문 표시로 되어 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섬서성 서한시 아래 영락진이 있습니다. 섬서성 서한시 위쪽에 영락진이 있습니다. 섬서성 서한시 오른쪽에 영락촌이 있습니다. 산서성 하단에 영락진이 있습니다. 산서성 하단에 영락궁이 있습니다. 영락궁은 장수왕이 아버지인 호태왕을 위해서 만든 궁전입니다. 광개토 호태왕이 남진 정책으로 진출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는 금성과 월성이 있습니다. 금성은 둘레가 7리에서 8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기록과 후대 기록이 동일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초기 기록으로만으로 후대에 계속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금성을 쌓고 900년 동안 증축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월성 또한 둘레가 2.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월성도 여러 번 증축했다고 생각되어 성의 넓이는 세월에 따라 넓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륙의 신라의 금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현재 안희성 핫비시입니다. 지금 현재 넓은 혜자가 있고 혜자의 둘레는 10km 조금 안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개경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핫비시 혜자만 남아있지만 1803년도에 그려진 성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륙의 신라의 월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현재 강소성 난통시입니다. 지금 현재 넓은 혜자가 있고 혜자의 둘레는 6km 조금 안됩니다. 금성보다 반 정도 작은 월성입니다. 사서의 기록에도 금성보다 월성이 반 정도 작습니다. 월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의 미니어처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비단 비단 실크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크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만든 섬유를 말합니다. 실크라는 어원은 영어로서 비단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비단의 명칭이 실크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비단이라는 중국어 발음은 피단이라고 발음이 되더라고요. 들어 보겠습니다. 페이도안 페이도안 실크라는 발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크는 현재 강소성, 저장성, 사천성에서 8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대륙신라를 보는 입장에서 강소성과 저장성은 신라의 위치이고 이 위치에서 실크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면 신라는 비단을 생산을 많이 했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국명에서 라자는 그물라 또는 비단라로 쓰고 있습니다. 비단이 많이 나는 나라, 그것을 유럽이나 중앙아시아로 수출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신라의 국명을 빗대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그리고 동유럽 언어로 그리고 서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영국까지 갔을 때 실크라는 영어 발음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나침판 그물라 바늘침 소반반 신라의 라자가 들어갑니다. 나침판이 신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국사기를 보시겠습니다. 두 권의 기사를 보시면 당나라에서 자석을 구하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승려법안이 자석을 구하러 오다. 당나라에 자석을 바치고 흠순과 양도를 보내 사죄하다. 삼하천 사기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산 위에 자석이 있으면 그 아래에 황금이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신라 황금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석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접하는 것들은 역사서와 유물, 유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서는 원본이 남아있는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책은 이성계 조선에서 재간행된 책들이고 단삼국사기 권사 14 권호 10 책으로 한 권 성안본이라고 13세기 후반의 고려시대 마지막 쯤에 원본을 복각한 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성계 조선시대인 1512년에 재간행된 책들입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내용은 거의 다 맞다고 보며 다만 많은 양을 빼버리고 재간행한 듯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권 46 최치원 열전에서는 고구리와 백제가 강성할 때 유연제 노 5월을 다스렸다고 써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물입니다. 유물은 특정 지역에서 발굴 조사를 하여 도자기나 검, 금관, 비석 등 고무덤에서 나오는 물건 또는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을 말합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유물 조작 등이 많이 이루어졌고 도굴도 많이 당했습니다. 유물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역사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후에 발굴 조사한 곳들 중에서는 우리가 믿기 힘든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고구리 유물이 나오고 가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고구리 갑옷이 나오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입니다. 유적은 선대에 만들어졌거나 싸움터였던 흔적들 또는 오래된 무덤 등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움직여서 조작을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이동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고분들의 위치를 조작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비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일 경우는 높이가 6미터가 넘으니 함부로 이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만 비석의 윗부분을 보시면 깨져 있습니다. 옮기다가 깨져나간 부분이거나 갈려나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석을 만들어서 세울 때는 항상 비석에 받침대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비는 받침대가 없습니다. 현재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은 지반시입니다. 압록강 너머 바로 있는 곳인데 조선에서는 그것을 여진족 비석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6미터가 넘는 크기인데 그것을 고구리 광개토대왕비인지를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역에서 그린 고지도를 보시면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현재 압록강이고 현재 국경선입니다. 지반시는 이쯤 됩니다. 지반시가 이성계 조선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현재 압록강이고 현재 국경선입니다. 지반시는 이쯤 됩니다. 지반시가 이성계 조선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현재 압록강이고 현재 국경선입니다. 지반시는 이쯤 됩니다. 지반시가 이성계 조선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성계 조선 땅에 있었으면 조선에서 몰랐다고는 절대 못합니다. 이성계 조선 땅에 없었으므로 조선에서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광개토대 왕비가 다른 곳에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말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유적인 고무덤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무덤에서 나오는 유물은 조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입구를 발견하여 안에 있는 유물들을 조작하여 다시 묻어버리고 추후 발굴 조사를 떠들썩하게 하고 기자들도 잔뜩 불려들여서 순식간에 조사를 마치게 되면 조작에 대한 마무리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고구리의 서쪽 강역이 현재 유화강까지라고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유화강 서쪽 너머로는 절대 못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현재 북한 평양 서쪽 남포시 덕흥리 고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덕흥리 고분은 1976년에 관계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제시대에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견되었더라면 덕흥리 고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408년에 무덤이 완성되었고 유주자사 진의 무덤의 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3명의 태수들을 거느렸던 유주자사 진. 그는 왜 이먼 곳인 한반도 평양 근처에까지 와서 묘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안전한 곳에다가 모셨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와서 묘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3명의 태수들입니다. 어느 지역의 태수들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408년에 완성되었다는 이 덕흥리 고분이라면 유주자사 진이 활동하던 시기는 408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분 안을 보시면 전실 서벽 상단에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13군은 유주부에 속하고 75년이다. 주치는 광개이고 지금의 영국 낙양에서 2300리 떨어져 있다. 도위는 일부이고 모두 13군이다. 낙양에서 덕흥리 고분까지 1600km이고 4000리 5000리 정도 되기 때문에 덕흥리 고분까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륙사관으로 보는 입장에서 저는 평양을 산서성 평효성으로 보고 있거나 하북성 북경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위치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연군태수, 범양내사, 어양태수, 상곡태수, 광년태수, 대군내사, 전실 서벽 하단에는 북평태수, 요서태수, 창녀태수, 요동태수, 현도태수, 낭낭태수, 마지막 한 분은 판독불가라 모릅니다. 지도에 표시한 위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각주에 나와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주하면 현재 학계에서는 하북성 북쪽을 말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유주자사 진이 거느렸던 13개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주자사 진이 구고리 사람이 아니고 화하족 사람이 고구리로 망명했을 거라 추정한다고 합니다. 망명자의 무덤을 저렇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삼국사기의 기사들을 보시겠습니다. 313년에 낭낭군을 빼앗고 314년에 대방군을 고구리가 빼앗겼습니다. 375년에 백제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378년에 거란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385년에 요동과 현두를 빼앗고 바로 그에 다시 뺏깁니다. 광개토대왕 때 후연과의 전투에서 후연이 요동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385년에 빼앗긴 요동성이어서 고구리의 땅이 아닐 것인데 405년에 후연이 고구리의 요동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385년과 405년의 사이에 고구리가 요동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고구리의 땅이 되었다. 라는 기사가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385년의 요동성은 후연의 땅이었습니다. 405년에도 당연히 요동성이 후연 땅인데 후연이 요동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땅을 자기가 공격하는 것인데 고구려본기 기사에 나온다는 게 이상합니다. 유주자사 진해 13군은 이미 고구리가 공격을 해서 빼앗은 땅인데 삼국사기의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삼국사기 원본에 있던 글을 재간행하면서 삭제했다고 보여집니다. 406년까지 후연과의 전투를 하였고 408년에서야 부견과의 인연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기사들의 내용을 보시면 406년까지 후연과 전투를 하였고 408년에는 부견과 평화협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주자사 진은 408년도 이전에 유주자사를 했으므로 후연 사람이었고 고구리와 전투를 벌릴 정도로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적국인데 후연이 망할 때쯤 고구리에 망명을 한다고 해서 고구리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후연이 고구리에 흡수라도 되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왕조인 부견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판독문 첫 줄을 보시면 유주자사 진은 석가문불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석가문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제자 유주자사 진 그런데 석씨, 박씨, 김씨, 우리나라 성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석씨인 석가문불입니다. 우리나라 성씨를 가진 석가문불이 화하적에서 망령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석가문불이 불교와 관련되어 유주자사 진이 불교신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리에 불교가 들어오는 시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300년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석가문불이라는 말은 미륵하생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고구리에 미륵신앙이 들어오는 시기는 오색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단어라는 반박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킵니다. 유주자사 진이 거느렸던 13개 군은 하북성 일대와 산서성 북쪽을 말할 수 있고 산서성 일대와 섬서성 북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양은 어디였을까요? 낙양에서 고구리 유주부까지 2300리라고 했습니다. 단척 1,2에 540m이니깐 1242km입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위치에서 보면 현재 낙양시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600km입니다. 반도 안 되니 이곳은 낙양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태행300을 기준으로 요동요서로 나누어서 바라보면 현재 낙양시까지 거리는 요서에서 직선거리로 200km이고 요동에서 직선거리는 250km입니다. 산서성과 섬서성 사이에 흐르는 황하강을 요해 기준으로 잡으면 현재 낙양시까지 거리는 요서, 요동 둘 다 220km 정도 나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낙양은 삼국시대에는 이 위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거리의 기준으로 걸어서 갈 경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짐작으로 수치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어서 그때 그 시절의 길이 얼마나 굽혀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직선거리 670km인 곳을 내비게이션으로 걸어서 가면 770km 나옵니다. 그 옛날에 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도 900km 이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낙양은 서남쪽으로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고구리성에는 치상이 있습니다. 지식백과를 보시면 한국성의 구조물의 일부로 성벽의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은 벽, 적의 방어를 위해 성벽 일부를 외부로 돌출시켜 쌓은 부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륙에 있는 고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북성의 사라진 북경성, 석가장고성, 광포고성, 산해관고성, 강소성의 난통시 고성, 남경해고성, 복건성의 김하시 고성, 숭무고성, 산동성의 야호청시 고성, 재남시 고성, 즉무고성, 청주고성, 산서성의 대동시 고성, 태원시 고성, 평요고성, 요령성의 흥성 고성, 섬서성의 서한시 고성, 함양고성, 한성금성, 안희성의 한비시 고성, 해주고성, 하남성의 낙양시 고성, 개편고성, 호북성의 양양고성, 22개의 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편과 2편을 나눠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사, 개경의 성의 크기가 나와있는 사서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성벽의 높이가 27척이고 성벽의 넓이가 12척입니다. 27척이면 약 8미터가 조금 넘고 12척이면 약 3.6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북한의 개성에 있는 외성벽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담벼락 같은데 이게 외성벽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산성이 대부분입니다. 삼국시대에 쌓았다고 하는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다가 돌로 쌓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산 위에 돌을 깎아서 쌓았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산성보다 도시를 방어하는 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반도에는 산성이 대부분이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산성과 성의 비중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대륙의 성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밀에 붙여진 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경입니다. 북경은 많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외성벽이 없어졌습니다. 1952년 이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러서 돈을 들여서 외성벽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엄청난 외성벽입니다. 서한시에 있는 외성벽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광자원 또는 국가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고대 유물입니다. 북경오리가 유명하듯이 혜자의 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한입니다. 서기 582년에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닐 겁니다. 고구리 평원왕 28년 서기 586년에 평양성에서 장안성으로 천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52년에 장안성을 쌓다. 586년에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기다. 34년간 공사를 하고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장안성이 얼마나 크게 공사를 하였기에 3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반도에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만든 건축물이 없습니다. 고구리의 특성인 치성이 또력하게 남아있는 성벽입니다. 대륙의 안쪽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서한의 성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성벽을 남겨두면 관광자원으로 쓰이고 국가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장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한 나라, 그 이전의 진나라 등은 함양의 수도를 지내왔기 때문에 함양이 장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양에는 성곽의 흔적이 아주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오래되어서 무너지고 별볼이 없어 보이지만요. 광개토호태왕 이후 고구리가 이쪽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양입니다. 고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국 검색 플랫폼인 바이드백과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을 파괴하고 모든 성이 흔적을 없애버렸다고 생각됩니다. 1909년도에 찍은 사진만이 그 사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혜자가 깊게 파져있고 성벽이 견고하게 잘 있습니다. 성벽에는 치성이 확실하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혜자와 성벽의 치성이 보입니다. 큰 나무 높이만큼이나 높은 성벽입니다. 이렇게 큰 성이고 잘 보존되어 있는 성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숨기려고 돈을 들여서 성벽을 파괴했을까요? 성의 도면을 그려놓은 것을 보시면 외성만 해도 14개나 있는 아주 큰 성입니다. 백마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현재 백마사진 백마사촌의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찰입니다.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존재했어야 하는 성입니다. 현재는 논과 밭으로 변해 있고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두세군데 유적으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7시 방향의 사찰에 흔적이 있고 가운데는 궁전터가 있어 보입니다. 지도와 같이 궁전 아래에는 기차길이 지나갑니다. 구그러스 지도에서 왼쪽 도심으로 가면 다른 성문과 성벽이 있습니다. 리즉몽 고성으로서 1217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말한 사람만이 알고 있겠죠. 이 고성벽에는 개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이 비어있다는 말인데 안이 비어있으면 성벽은 약하기 때문에 발석차 등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좋아 보입니다. 낙양시에는 고성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둘레가 6km짜리 리즉몽 고성과 12km인 낙양고성이 존재합니다.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12km인 낙양고성을 파괴했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낙양시에는 망산 공동묘지 하나 있고 북망산에 대한 고대의 무덤에 관한 관리는 안 하는 듯 보입니다. 이름 또한 망산으로 표기되고 망산의 위치에는 별거 없어 보입니다. 망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북망산망 고유대명사를 가진 듯한 한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그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남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성의 모습입니다. 20m 남짓 남아있는 성벽이고 화려하고 멋진 성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에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92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성벽 바깥쪽에 해자로 보이는 물이 흐르는데 가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해자 옆쪽으로 가옥들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두 사진의 성벽에는 크지는 않지만 치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성벽입니다. 보수 수리를 잘하여 관광사업으로 꽤나 인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문 말고도 없어진 성문 과거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사람 통행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써놓은 기사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아직 무식한 소년이었는데 지난 저택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지난 재남 저택이라고 불렀음 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많은 백일몽 사실 지난해 성벽은 이때까지 수년 동안 철거되었고 도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구글 자동 번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다소 이상한 점이 있지만 내용을 알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니 이해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은 자신은 본 적이 없는 성벽이지만 아버지 때에는 멀쩡하게 있었던 성벽과 성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성벽과 성문을 파괴했다고 보입니다. 성과계 해자는 현재에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낙양성과 같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파괴했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없애버렸다고 보입니다. 영원히 감춰야 할 비밀을 말이죠. 재남 시의 한자를 보시면 지도에는 간 자체로 되어 있어서 번 자체로 보시겠습니다. 건널 재로서 화하족들의 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화하족들의 재나라의 재의 한자는 가지런할 재의 한자를 쓰기 때문이죠. 건널 재의 한자를 쓰는 나라는 단 두 곳인 이정기의 재나라와 백제뿐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후 이정기는 765년에 백제의 한자인 재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정기 자신은 고구려 유민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제의 유민들이기 때문에 이정기는 백제의 재의 한자를 써서 재나라라로 불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건널 재를 쓰는 나라는 백제와 이정기의 재나라뿐인 겁니다. 우리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태산에 관한 속담 등이 많이 나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티클모아 태산이다. 첫 번째인 북경성 외곽성벽, 세 번째인 낙양성벽, 네 번째인 재남성벽, 세 개의 성벽을 파괴하여 없애버려야 할 이유는 치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고구리 백제, 신라의 흔적이 남아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파괴했을까요? 역사에 남을 미스테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소성 남통시입니다. 선덕여왕이 묻힌 곳인 낭산, 산 위에만 있어야 하는 남산산성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그곳, 산 위에 있어야 하는 산성이 존재할 수 없는 끝없이 펼쳐진 동쪽 평야지대, 그리고 북쪽 평야지대, 아주 큰 강이 흘러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성이 필요 없는 그곳, 그 가운데에 있는 강소성 남통시에 위치한 신라의 월성입니다. 985년에 건축되었다고는 하지만, 화하족들의 나라에 수도가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한 국가의 도성이 되어야 하는 크기의 성을, 아무 이유 없이 깊은 혜자와 넓은 성터,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성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살다가 추후에 증축했다고 보입니다. 현재 혜자는 깊고 넓게 파져 있어서 난공불락 같은 이곳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의 치성인지, 아니면 성벽의 모퉁이인지는 모르지만, 새로 수리 보수해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진은 찾을 수 없고, 미니어처로 만들어놓은 성의 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성벽의 치성이 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월성, 한 번도 적군의 침략에서 빼앗겨 본 적 없는 그 견고하고 멋진 성입니다. 신라의 마지막은 나라의 힘이 없어져서 고려에 항복해서 신라에 온 백성민을 피로 물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희성 핫비시입니다.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곳으로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화산에 위험이 있는 동네입니다. 대도시 오른쪽 옆에 있는 해발 200미터 산은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산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봐도 무엇인가 움침합니다. 중국의 화산 지대를 표시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핫비시입니다. 붉은색이 있는 곳들이 화산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옆에 함산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함산이 생각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핫비시 서쪽으로 광주가 있고 그 아래 광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팔공산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물이 흐르는 곳을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천으로 표현을 하고 중국은 하와 강으로 표현을 합니다. 강이란 고유대명사였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핫비시의 혜자가 있습니다. 혜자의 크기는 둘레 9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신라의 금성은 화하족들이 말하길 금성의 둘레가 8리가 된다고 하니 둘레가 4.3킬로미터가 됩니다.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금성이 늘 그 크기로만 남아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천년 동안 금성은 증측으로 하여 넓혀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국의 도성입니다. 현재 도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북성 한단시 광부고성입니다. 2600년 된 고성으로서 성의 둘레가 6리이며 높이는 10미터 두께는 8미터가 되는 큰 성입니다. 명나라 때인 1542년도에 성의 둘레를 구리로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성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되니 수리하거나 증축은 많이들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성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더 견고하게 수리하고 증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광부고성이라고 말하는 곳을 보시면 사방에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들어서서 땜공사 등으로 막은 흔적은 안 보이니 오래전부터 큰 호수였다고 보입니다. 보통 성벽은 물가 옆에 건설하거나 성벽 옆에 땅을 파서 해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성은 땅을 파서 일부로 만든 곳은 아닌 듯합니다. 제국의 수도였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제국의 수도가 아닌 이상에 많은 사람을 투자해서 해자를 이렇게 넓게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성의 크기가 둘레 육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구리까지 확장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3분의 1이 더 넓어졌다는 말인데 3분의 1 넓이에 해당하는 흙은 어디서 구해와서 호수를 메웠을까요? 근처에는 평야지대이고 서쪽으로 25km는 가야 언덕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흙을 옮길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고성에 있는 호수의 지표면의 높이는 해발 41m입니다. 고성의 가운데의 지표면 높이는 해발 47m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곳은 언덕이거나 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래전 2600년 전에 넓은 평지이고 주변이 습지인 이곳에 작은 언덕 같은 산이 하나 떡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곳은 당연히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이 주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2600년 전에 이곳에 성벽을 쌓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고성 성벽은 많이 손상되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15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곳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넓게 재건축을 했다고 보입니다.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높았던 언덕을 깎아서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성의 가장자리를 넓히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에 동원된 주변의 9개 현에서 착출을 하여 13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인 13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하면 3년은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10년은 성벽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장안성 같은 엄청 큰 성은 34년이 걸리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존에는 높이가 지금보다 높았고 넓이는 지금의 9위보다 작은 6위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현재는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사방이 바다이고 절벽같이 높은 곳에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역사서를 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광개토왕 원년인 서기 392년 겨울에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며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 왕이 군대를 7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사방이 가파른 절벽이며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 광개토태왕의 백제를 공격하면서 남아하는 과정에 관미성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 남쪽 백제의 북쪽에 있어야 하는 그곳입니다. 만약에 관미성이 바다에 있는 섬이었다면 바다 한가운데에 관미성이 있다. 그곳의 해안은 가파른 절벽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그를 남겼을 거라 생각됩니다. 육지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섬의 중요 거점인 방어성이 있다면 적군은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기동성이 없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와야 하는데 배를 타고 넘어오는 즉시 공격해서 각계격파시키면 됩니다.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친일잔재의 근엄은 강화군 교동면은 중요 거점인 관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개토태왕이 남진하다가 관미성은 어디인지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여야 공격할 거 아닙니까? 여덟 번째는 산동성에 위치한 청주시 청주고성입니다. 22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아주 오래된 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동성 청주시에서 1996년 10월의 어느 날 청주의 한 학교 운동장 공사 중에 발견된 수천년을 땅속에서 잠을 자던 불상 400여 개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용웅사였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사를 보시면 용웅사에 대한 내용이 몇 개가 나옵니다. 각 기사들의 제목을 보시면 흥룡사, 용웅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목은 현대에 들어와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써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흥룡사로 쓴 것이 있고 용웅사로 쓴 것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흥룡사는 경기도에 있고 용웅사는 경상도 상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성과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서한 초기부터 해서 청나라까지 건설되었다는 청주고성의 외벽 성벽입니다. 서한 초기부터 큰 도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청주라는 사서의 기사가 150여 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청주고성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은 푸른 청, 한자를 쓰는 청주입니다. 말글 청, 한자를 쓰는 청주는 경주 근처에 있는 청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서의 내용에 경주 등지에 지진이 나다. 경주, 상주, 청주, 안동, 밀성에 지진이 났다. 산동성에 있는 청주와 안희성 경주에 있는 청주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는 비밀에 쌓여있는 섬서성 한성시의 금성입니다. 한성의 한자를 보시면 나라 이름 한입니다. 한국할 때 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대명사 한자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쓰는 한자일까요? 고유대명사라고 하시면 섬서성 한성시는 한국의 도시가 됩니다. 물론 지역명이 그렇다는 것이지만요. 중국 검색 플랫폼인 바이두 백과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금성고성,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관련된 자료는 한성고성만이 나오는데 그곳에 들어가 봐야 한성의 오래된 도시만 나옵니다. 중국 위키백과에서도 섬서성에 관련된 고성 목록에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성일까요? 금성이라고 하면 신라의 서울인데 그곳은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말뿐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그럴까요? 1950년대 이후 파괴했다가 성의 남쪽의 성벽과 성문을 일부 복원한 듯해 보이는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서 숨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진시황의 통일 이전인 기원전 260년의 전국시대 7국의 나라 배치도입니다. 위나라, 진나라, 초나라 사이에 한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 한의 한자를 쓰는 국명입니다. 그런데 한성시 금성은 섬서성이지만 이 한나라는 하남성 북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나라들의 배치가 엉망일 가능성은 많다. 백이숙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천광여지도를 보시면 산서성 서남쪽에 위치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수양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딩시 시 외의 위안 현에 위치한 수양산입니다. 구글 지도의 좌표는 35.02166515928476 104.24164327255431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올리겠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실크로드의 빛나는 진주이며 상나라 말, 주나라 초의 구주왕의 두 아들 백이와 숙기가 있었다. 수양산에 묻혔습니다. 역사를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요? 대천광여도에는 산서성, 지금의 현재에는 하북성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단алы의 선า 항단 seres 하단 라 ohner ić richt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전달자이며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시절 그곳의 사람들은 환인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해가 뜨는 땅에 군자가 많이 나오 니 그곳을 군자의 나라 동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땅 군자가 많은 그곳인 배달. 배달. 밝은 땅.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밝아오는 땅. 항상 웃음이 멈추지 않고 춤추기를 좋아하며 귀신을 승배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주인인 여러분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한 곳의 도시를 이루고 살았고 현재에도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는 그곳의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서성 평여고성이 있습니다. 2700년 전에 도시를 이루고 성을 쌓아 방어를 하여 나라 도성이라고 불리웠던 그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흙으로 벽을 쌓듯이 올려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흙벽은 무너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수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로운 성을 쌓기보단 보수를 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2700년이 된 성벽이 유지가 되어 지금까지 성벽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평여고성은 명나라 때에 벽돌로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흙으로 쌓아올린 흙벽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벽 안쪽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들이 이와 같이 안쪽은 흙이고 겉에는 돌로 성벽을 쌓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륙의 오래된 성벽들을 보시면 거의 다 흙으로 쌓아올린 성벽이고 명청시대에 다시 보수하면서 벽돌로 수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입니다. 오래된 성들을 보시면 그 지역의 나라에 도성일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평여고성 위치에서 바로 북쪽으로 가시면 태원고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원고성은 평여고성 보다 작으며 명나라 초반에 신축되었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명나라에서 신축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서를 보고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원은 아주 오래 전인 기원전 붙어있었던 도시의 지명 입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살았을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명나라 초반에 신축했 다고 하는 것이 믿기 힘듭니다. 명나라 장성인 하북성에 위치한 만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곳은 명나라 때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이상한 부분이 많지만 명나라 때 보수를 했던 신축을 했던 명나라 때 손본 건 맞습니다. 진장성 이라고 우기고 있는 하북성 북쪽 장성도 명나라 때 북방민족이 무서워서 쌓은 장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신축했다는 성들을 보시면 치성들은 없습니다. 명나라 성들을 보시겠습니다. 장성의 끝에 위치한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해관은 그때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쌓아올린 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해관 고성을 보시면 성벽에 치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해관 고성 동북쪽으로 100km를 가시면 흥성 고성이 있습니다. 이곳 또한 성벽에 치성이 없습니다.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 청나라를 막기 위해서 건설했다고 보입니다. 산서성 과격 고성입니다. 명나라 1638년에 건설되었다는 성입니다. 성에 치성이 없습니다. 산서성 지계성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건설되었다는 성입니다. 성에 치성이 없습니다. 복건성 천주에 있는 숭무고성입니다. 명나라 초반인 1387년에 건설되었다는 성입니다. 치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건설되었다는 성들을 보시면 대부분 성벽에 치성이 없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성벽에 치성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에는 고성들이 참 많습니다. 2000년이 넘는 고성들을 보시면 아직도 성벽들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사라져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 화하족들이 맘에 안 들어서 파괴했을 경우도 있고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허물어져가는 성벽을 철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곳에서 삼국시대 유물들이 발굴되는 지역에 지표 조사도 안 하고 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하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누군가 공사하다가 유물이 나와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양양과 강릉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양양은 북쪽이고 강릉은 남쪽입니다. 붙어있는 도시이고 양양은 오래된 지도에도 양양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강릉이라고 불리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동해바다에 강릉이라는 지명이 붙었을까요? 한자를 따져보면 큰 내 강의 한자와 언덕릉의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명입니다. 큰 강과 언덕, 언덕은 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낮은 구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내 강의 한자는 큰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강릉 주변에는 강이 없습니다. 역사서를 보고 여기가 강릉이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현대에 들어와서 강릉이라고 지명을 한 듯합니다. 호북성의 양양과 강릉을 보시면 양양이 북쪽에 있고 강릉이 남쪽에 있습니다. 강릉하면 현재 형주시 강릉연이 있고 현재 양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릉고성을 지금은 형주고성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형주고성은 명청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치성이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청나라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양에는 양양고성이 있습니다. 전환시대의 고제 6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220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고성입니다. 2000년 이상 된 다른 고성에는 성벽의 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고성에는 성벽의 치성이 없습니다. 산통성 요성시 요성고성을 보시겠습니다. 넓은 호수 위에 자리하고 있는 고성입니다. 건축된 지 900년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추측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의 크기는 성벽의 둘레가 4km 정도 나옵니다. 결코 작은 성은 아닙니다. 성벽의 치성이 확실히 남아있는 성벽입니다. 서기 1100년이면 우리의 고리가 있었을 시기입니다. 네몽골 북황화강에서 북쪽으로 160km를 가면 신홀열고성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건설되었다는 토성입니다. 아직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보존한 것은 아닌 듯 하지만 기후에 따라서 토성에 마모되는 강도가 낮았을 거라 생각되는 사막 같은 초원지대입니다. 고비사막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홀열고성에서 고대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8400년 전에서 7200년 전에 사용되었던 둥근바닥 가마솥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살기 좋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벽 둘레가 3.3km이고 성벽의 치성이 130m 간격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가장시의 정정고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춘추시대 때 붙어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정정고성은 352년도에 토성으로 둘레가 7km 정도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10km 정도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토성으로 확장되었고 명나라 시대에 지금의 벽돌 성벽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고성 동북쪽에 현재 남아있는 용웅사가 있습니다. 산동성 청주에는 용웅사가 유적으로 발굴되고 이곳 석가장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용웅사입니다. 고려시대에 유명한 절인 곳인데 이곳인지 아니면 산동성 청주인지는 모릅니다. 두 곳 다일 수도 있습니다. 용웅사는 한반도 남한에만 3개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하족들이 말하는 성벽들의 건축 시기는 대부분 명청시대라고 말하는 곳이 많으며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일시대인 청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화하족들이 말하는 오래된 고성은 몇 군데 있습니다. 방금 말한 네몽골의 신울렬 고성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간직한 채 남아있는 고성입니다. 산석성의 평유고성 27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수차례 보수 공사가 진쟁되었을 거라 생각되는 고성입니다. 하북성의 광평부고성 26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큰 호수에 갇혀있는 특이한 성입니다. 산동성의 청주고성 2200년의 세월 속에서 버티다가 그년대로 들어와서 일부만 남아있는 고성입니다. 호북성의 양양고성 2200년의 세월 속에서 잘 보존되어온 성입니다. 신울렬 고성 평유고성 광평부고성 청주고성들은 모두 성벽에 치성이 있습니다. 단 한 곳인 양양고성만이 성벽에 치성이 없습니다. 다섯 고성 중에 양양고성만 전국시대 초나라 수도라고 합니다. 초나라라고 표시한 지도를 보시면 양양은 이쯤 됩니다. 초나라의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나머지 네 곳은 화하족들이 말하는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고구려 시조이신 주몽이 부여로 붙어 나와 고구려를 건국하셨습니다. 대륙의 섬서성에서의 고구려 건국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갈석산의 위치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갈석산의 내용과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병주, 유주, 기주 는 이곳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유주에 속한 군현입니다. 낭랑군, 현이 25개 속해 있다. 현동군, 현이 3개 속해 있다. 요동군, 현이 18개 속해 있다. 요서군, 현이 14개 속해 있다. 우북평군, 현이 16개 속해 있다. 어양군, 현이 12개 속해 있다. 상곡군, 현이 15개 속해 있다. 대군, 현이 18개 속해 있다. 장성 안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주에 속한 군현입니다. 안문군, 현이 14개 속해 있다. 정양군, 12개 현이 속해 있다. 문중군, 현이 11개 속해 있다. 오원군, 현이 16개 속해 있다. 장성의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방 민족을 견제하기 위한 장성입니다. 병주는 북방 민족의 땅에 있던 지역입니다. 군, 안의 현이 11개에서 25개까지 있습니다. 지금의 대륙을 보시면 시에 속한 현은 보통 2개에서 5개입니다. 평균 3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의 크기가 과거의 군의 크기를 비교하면 4배에서 6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랑군은 특별하게 지금의 시의 크기의 8배 크기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하나의 군의 크기를 작게 표현하는 것은 위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넣는 경우가 됩니다. 병주, 유주의 위치를 나타내는 군현들의 물이 흐르는 강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낭랑군은 불여산에서 열수가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점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낭랑군 대수는 서쪽으로 흘러 대방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낭랑군, 패수현, 패수는 서쪽으로 중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현독은 고구려현,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 요수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다. 현독은 석의 마현이, 마자수는 서북쪽에서 염란수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서안평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동군 대요수가 세외에서 나와 남쪽 안시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동군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흘르다 요양연에 이르러 요수로 들어간다. 요석은 유주에 속한다. 침류수가 북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고죽국이 있다. 하관수가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휴수는 먼저 장성 밖에서 흘러와 남쪽 바다로 들어간다. 우북평군 유주에 속한다. 경수가 서쪽에서 웅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수가 남쪽 무종에 이르러 동으로 경수에 들어간다. 요수가 발원하여 동으로 흐른다. 어양군 유주에 속한다. 고수가 장성 밖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천주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상곡군 유주에 속한다. 양낙수가 동으로 흘러나와 남쪽 고수에 들어간다. 오녀수가 동쪽으로 흐르다 로에 이르러 남쪽으로 고수로 들어간다. 대군 유주에 속한다. 우연수가 장성 밖에서 나와 동쪽으로 영연에 이르러 고수로 들어간다. 기이수가 북쪽으로 상권연에 이르러 고수에 들어간다. 구하가 동쪽 문안에 이르러 대하로 들어간다. 내수가 동남쪽 용성에 이르러 하로 들어간다. 호타하가 동쪽으로 참호에 이르러 호타별로 들어간다. 정양군 병주에 속한다. 백거수가 장성 밖에서 나와 서쪽 사령에 이르러 하로 들어간다. 황간수가 장성 밖에서 나와 서쪽 사령에 이르러 하로 들어간다. 어설픈 게 많지만 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병주 기주 유주 또한 정리했습니다. 3국 4기의 고구려 봄기 전투 기록들을 보시면서 전쟁의 위치와 영토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의 지도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서 외국열전 고려편을 보시겠습니다. 고려의 본래 이름은 고구려이다. 우가 천하를 구주로 나눌 적에 기주 땅에 예속시켰고 주나라 때에는 기자의 나라가 되었으니 한나라의 현두군이다. 요동에 있었는데 부여의 별종으로 평양성을 도읍지로 삼았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래로 항상 직공하면서도 자주 변방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수나라 석재는 두 번이나 출병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나 모두 이기지 못하였다. 그 후 당나라 고종이 이적에게 고구려 정벌을 명하여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군 현으로 삼았다. 당나라 마렵중국이 어지러워지자 고려가 마침내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 이 말인즉 고려왕건이 나라를 세운 곳은 고구려의 옛 땅이고 고조선의 평양성 한나라의 현두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제1의 현두군은 개마고원 그리고 제3의 현두군은 지금이 심양 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려의 영토에는 두 개의 현두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터리라는 말이 됩니다. 고려왕건이 세운 고려는 우임금의 기주 땅입니다. 그곳은 고구려의 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을 하여 친구 3명과 함께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이다. 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여기서 엄사수는 일명 개사수라고도 하는데 고려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라고 김부식 할아버지는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하백의 외손이라고 말하니 엄사수는 하백의 지역으로 유하의 아들을 도와줬던 겁니다. 주몽은 졸본부여에 이르러 나라를 이어받으니 훗날 그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칭하였습니다. 기원전 36년 여름에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송영인데 대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어 활쏘기 시합을 해서 송영이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32년 가을에 왕이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기원전 28년 겨울에 왕이 부위엄에게 명하여 부곡절을 정볼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기원전 9년 여름에 부분노의 계책으로 선비를 굴복시키다. 떠돌이 선비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서기 3년 겨울에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다. 서기 14년 가을에 양맥과 고구려연을 복속시키다. 양맥 국고한 나라 고구려연을 빼앗았습니다. 서기 22년 봄에 부여왕을 죽이고 회군하다. 부여왕만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서기 26년 겨울에 개마국을 정벌하다.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기 26년 12월에 구다국의 왕이 개마국이 멸망한 것을 듣고 해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이로써 개척한 영토가 점차 넓어졌다. 서기 28년 가을에 후한 요동태수의 침입을 물리치다. 한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서기 32년 여름에 낭랑국을 정벌하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37년에 낭랑을 멸망시키다. 잔존 세력들을 모두 항복시켰나 봅니다. 서기 44년 가을에 한나라의 광무제가 병력을 보내 바다를 건너 낭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서기 49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그런데 요동태수, 재웅이 은혜와 신의로 대우함으로 다시 화친을 맺었다. 서기 55년 봄에 요서의 열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였다. 서기 56년 가을에 동옥조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 창해에 이르고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서기 68년 가을에 갈사왕의 손자인 도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도둘을 우태로 삼았다. 부여왕의 동생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손자가 항복해왔습니다. 서기 105년 봄에 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요동으로 들어가 여섯 현을 약탈하였다. 한나라의 요동태수 경기가 군사를 출동시켜 우리 군대를 막으니 왕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서기 118년 여름에 왕이 예맥과 함께 한 해 현두군을 습격하는 한편 화려성을 공격하였다. 서기 121년 여름에 왕이 선비 8천명과 함께 요대현으로 가서 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풍이 군대를 거느리 신창으로 나와 싸우다가 죽었다. 공조연인 용당과 병마연인 공손포 등이 온몸으로 채풍을 막다가 모두 진영해서 죽었다.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 서기 121년 봄에 후안의 침공을 물리치고 현두군과 요동군을 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풍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침략해 예맥거수를 공격하여 죽이고 무기와 군마, 재물을 모두 빼앗아가서 왕이 아오인 수성을 보내 요동과 현두군을 공격하여 성곽을 불태우고 2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서기 121년 12월에 왕이 마안과 예맥의 기병 1만여 길을 거느리고 현두성으로 나아가 포위하였다. 부여의 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한나라 군대와 힘을 합쳐 대항하여 싸우게 하니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서기 146년 가을에 왕이 장수를 보내 한해 요동군 서한평현을 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낭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서기 168년에 한해 현두군 태수 경림이 침공해 와서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였다. 왕이 스스로 항복하여 현두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서기 172년 겨울에 한나라가 대규모 병력으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다.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물었다. 많은 사람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한나라 군대는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니 만약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자주 침략해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는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명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가 비록 많지만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출병하여 저들을 방어하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명림답부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 지금 강력한 군대로 멀리 와서 싸움으로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또 병력이 많으면 마땅히 싸워야 하고 병력이 적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병법의 상식입니다. 지금 한나라 사람들은 천리나 군량을 옮겼기 때문에 오래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들판에 곡식을 비워놓고 저들을 기다린다면 저들은 반드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공궁해져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날낸 병사로 저들을 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러하다고 여겨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한나라 사람들은 공격하였으나 이길 수 없고 병졸들이 굶주리자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에 답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저들을 추격하여 좌원에서 싸우니 한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여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서기 313년 겨울에 낭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서기 314년 가을에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이제부터 백제와 접하게 됩니다. 서기 385년 여름에 요동군과 현두군을 점령하다. 이로써 고구려의 산서성과 하북성을 차지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전쟁기록으로 본 산서성이 고구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오늘도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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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